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계획했던 것들과 판단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빗나간 부분들도 존재했어요. 숙제 하신 거, 이런 질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 보고 실력이 급상승하셨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업에서는 또 그만큼의 실력을 못 뽑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근데 또 여쭤보면은 그런 질문지들에 대한 대답을 예습을 해서 하신 거나 이런 건 또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지는 제가 수업에서 하는 스몰 토크라든지 내지는 디베이트 토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낯설어서 그런 형식들이 낯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이 먼저 상승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그 상승된 부분으로 다른 쪽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작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스피킹으로 영작을 스피킹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하면 되겠죠. 손으로 출력을 하는 거를 입으로 출력하는 거로 바꿀 때 출력할 것이 머리에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걸 갖다가 입으로 빼면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영어가 쉬울 수 있는데 근데 영작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사람한테는 영어가 어렵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오히려 이제 로미님한테는 더 가까운 거죠. 그것보다 훨씬 거리가 숙제에서 잘 되는데 그냥 스몰 토크에서 잘 안 되고 숙제에서 잘 되는데 다른 주제에서는 안 되고 숙제에서 잘 되는데 수업에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원래 이제 숙제에서 하던 방식을 적용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확 바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이런 거 이제 뭔가 중간에 고리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업에서는 더 많이 보이고 숙제에서는 덜 보이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베이트 토픽 같은 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고 진행 방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발화량이 제일 높긴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봐도 그래서 이게 좋긴 좋아요. 다단히 수업이지 여러 명이 있는 수업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1대1 수업이면 이거에 이득을 안 취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디베이트 토픽을 가지고 일단은 단순한 것부터 단순한 방식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숙제에서 스피치 숙제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발화량은 올라갈 것이고 그 와중에 또 그런 것들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영작 숙제에서도 계속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식적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아요. 다만 시간이 안 걸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